가학적인 성행위와 살인행위, 폭력행위, 지배행위가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범죄자는. 2021년 7월 9일 대전광역시. A씨는 초조한 심정으로 딸이 살고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2주간 딸에게서 전혀 연락이 없었던 것입니다. A씨는 딸이 어디 살고 있는지 주소를 알아내는 것도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지인들에게 물어물어 찾아간 집. 그곳에서 겨우 딸과 사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20개월 된 손녀는 어른의 손길이 꼭 필요했습니다. A씨는 딸 정씨와 사위 양씨에게 손녀는 어디 있냐고 물었고 딸 정씨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6월 15일경 밤에 아이가 칭얼되고 온다는 이유로 딸의 남편 사위죠. 사위가 20개월 된 아이한테 이불을 씌우고 마구 때렸다고 딸이 엄마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A씨는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사위 양씨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급하게 집에서 도망쳐 나갔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는 함께 간 어머니와 함께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정씨의 어머니 A씨가 화장실 안에서 아이스박스를 발견했습니다. 애타게 찾던 20개월 된 손녀가 이미 부패가 진행된 시신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A씨와 손녀의 증조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약 사흘 뒤 맨발로 도주했던 양씨가 대전 동구의 한 모텔에 숨어있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무참히 폭행했다고 시인한 양씨. 이후 아이가 숨지자 아내의 정씨와 함께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화장실에 시신을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아내 정씨는 남편 양씨가 20개월 된 아이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경찰 역시 성폭행이나 유사 강간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20개월 된 아이가 아이스박스에서 시신을 발견됐습니다. 6위는 아빠인 양씨와 엄마 정씨가 함께 했다라고 진술한 상황이고요. 살해한 사람은 남편이라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은 생활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게 너무 짜증이 나서 죽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얘기하는 동기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걸 입증할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를 때렸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범인은 상습적인 범죄자, 사기 범죄자고 울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울음소리 때문에 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생각이죠. 본인의 느낌. 이거는 단순한 변명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이유 때문에 죽인 후에 이 아이가 울어서 순간적으로 죽였다라고 설명을 해도 저희가 많은 학대 끝에 결국은 학대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 아이를 두고 그러니까 오랜 학대를 숨기기 위해서 순간 욱해서 한 순간을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의 학대는 오랫동안 지속이 되죠. 그걸 확인해 보면 이 말의 진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국과수 부검인은 피해자 아이의 다리가 부러지고 온몸에 크고 작은 상처가 있다. 오른쪽 대퇴부 골절과 전신 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소견을 밝힌 상황이고요. 성폭행 흔적도 발견됐고 또 우측 옆구리 우측 고관절 허벅지 또 안면부 우측 팔 양쪽 늑골 주변에서 다발성 골절과 피하출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흔들을 봤을 때는 사실은 앞에서 입을 이렇게 맸다.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께 충격인데 성폭행에 흔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상처가 날 수가 있는가? 그럼 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된 폭행인지 아니면 단순간에 의한 건지.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거는 국가수의 부검에 따라 달라지겠죠. 전신 손상 대퇴부 골절 이거는 사실 한 번에도 부러질 수 있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순서가 예를 들어서 나아가는 단계의 상처와 상처의 순서가 차이가 나면 이게 파악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속적인 폭행. 가학적 폭행. 이런 것들이 확인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위. 그리고 한쪽에 공격이 있은 후에 다운까지 할 수 있느냐. 그건 사실 불가능하니까 한쪽에 있으면 시차가 좀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경찰은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것은 남편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했다라고 진술을 한 반면 남편은 아내를 협박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이 좀 엇갈리는 상황이고 아내 정 씨는 평소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라고 했지만 양 씨는 아내는 때리지 않았다라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 씨의 어머니 A 씨에 때리면 딸 정 씨가 문장을 제대로 말하지 못할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내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이 돼 있고 어느 정도까지 판단을 해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 아니면 같이 참여를 했느냐 이거 중요해 보입니다. 지적 수준이 이 정도면 사실 책임을 묻기가 어렵죠. 아이의 친모인 정 씨는 아마 일종의 지배되고 예속돼 있는 정신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계속 그러면 일종의 세뇌된 상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범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 계부 양 씨가 알고 그걸 이용했다고 하면 더 가중이 될 수 있는 거고 사실 저는 아내라는 표현도 좀 애매한데 나이가 25인데 이전부터 애초에 정신적으로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강간을 통해서 아니면 성적인 폭행을 통해서 일종의 강제혼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이렇게 지배 상태를 하고 왜 그러냐면 친모의 카드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기 범죄를 해요. 일종의 이용해 먹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이 범죄의 이용, 피해자로서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딸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29살 양 씨가 구속기소됐고요. 지난 8월 27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의 살해와 성폭력 범죄 처벌 혐의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좀 밝혀져서요. 이 이야기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의 어느 빌라, 생후 20개월 된 아이는 잠을 자지 않고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 양 씨는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고 화를 냈고 아내 정 씨는 그런 남편이 무서워 아이를 내가 재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양 씨는 아내에게 칼을 들이밀면서 너 먼저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라며 너희 엄마도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던 아내 정 씨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양 씨는 울고 있던 아이에게 이불 4개를 덮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아이의 비명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양 씨는 아내 정 씨에게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한 뒤 아내가 떠나자 아이를 무차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렸고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폭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 씨는 아이의 허벅지를 비틀고 당겨 뼈를 부러뜨렸습니다. 아이를 집어들어 벽에 던지는 등 약 1시간가량 끔찍하고 잔혹한 인면수심의 범행을 지속했습니다. 피고인은 불쌍해 딱딱한 물체로 아이의 덩수리 부위를 약 18정도 내리쳤습니다. 피해자인 아이는 폭행을 당할 때 몸부림치고 발버둥쳤습니다. 이후 아이가 숨지자 아이스박스에 넣어 화장실에 유기했습니다. 아내 정 씨의 진술에 따르면 아이의 시신이 부패하면서 피부가 녹아내리자 양 씨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양 씨는 재판에서 살인과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양 씨는 아이를 폭행해 살해하기 전에도 이미 아이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내 정 씨는 양 씨가 자신과 아이를 무릎 꿇게 해놓고 양 씨의 신체를 만지게 하는 등 유사 강간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제 겨우 20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 양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자신의 친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친딸에게 왜 이런 천인 공로할 범죄를 한 것일까. 그런데 양 씨의 엽기적인 행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녀와 딸의 안부를 궁금해하던 장모 A 씨에게 끔찍한 문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양 씨는 A 씨에게 어머니와 XX를 한번 하고 싶다. 나와 한번 하면 손녀와 딸의 소식을 공유하겠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때는 이미 아이를 살해 화장실에 유기한 후였습니다. 양 씨가 범행했을 당시 본인이 친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후 경찰 조사 받는 과정에서 DNA 검사 결과는 친딸이 아니다. 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양 씨와 정 씨는 함께 동거하고 부부 생활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사전에 유사 간간 행위도 지속돼 왔었다라고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 장모인 A 씨한테 정말 천인 공유할 이런 문자를 보냈던 점 등을 도와서 이제 양 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10대 후반의 여성들, 청소년들 그리고 지적으로도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성적으로 공격하는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소화성애가 있었을 수 있고 소화성애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 이 정 씨와 딸아이한테 한 행위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병적인 상태의 소화성애와 아울러갔고 거기에 이제 그런데 여기서 걸리는 것은 폭력성이 이렇게 높을 거라고 보면 과학적인 성행위와 살인행위, 폭력행위, 지배행위가 중첩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범죄자는. 아내의 계좌를 사게 이용하고 문화상품권 싸게 판다고 중고 사이트에서 돈만 가로채는 혐의로 교도소에 다녀온 결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음악청취 유효권 관련돼서 또 돈 가로채고 그러니까 자잘한 이런 범죄들을 계속 해오는 그리고 또 아이 보조금으로 나오는 돈도 가로채서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한 5, 6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걸 했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지적장애라든가 청소년들한테 그러니까 청소년을 공격하면 처벌을 받지만 청소년기를 벗어난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들은 이렇게 일종의 강제혼으로 해도 처벌을 안 받거든요. 사실 이것은 규제를 해야 돼요. 강제혼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낳은 아이 혹은 이렇게 된 아이도 역시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성범죄 대상으로 삼는 그런 형태인 거죠. 이게 우리 사회가 비어있는 공간이죠.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 시신은 왜 밖에다 유기 안 하고 집에 계속 보관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것도 귀찮았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유기할 생각을 있었을 것이고 그때 이제 이게 갑작스러운 거잖아요. 갑자기 장모라고 하죠. 찾아왔단 말이에요. 지금 문자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이 그러냐라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애도 죽은 상태인데 그거는 방치해놓고 그걸 보여달라고 그러는 아이를 보여달라고 그러는 장모한테 성적으로 이제 희롱을 하거나 공격을 하는 이런 문자를 보내는 이거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아마 그 집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이런 걸 했을 수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진짜 성적 공격을 하려고 했으면 이전에 끌어들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접 성적 공격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자기 집을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성인에 대한 성적 공격보다는 아동 청소에 대한 공격 쪽으로 선택적인 범죄자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장모는 사실은 어떤 협박용 이런 형태일 수 있다는 거죠. 협박용으로 이제 이런 종류의 성적인 것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람의 어떤 기본 베이스는 그렇죠. 다양한 범죄를 가지고 있는 성적 포식자라고 하면 충분히 이런 것도 가능하죠. 양 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 또 인정했기 때문에 검찰은 오늘 10월 8일 공판에서 이들에 대한 구형량을 밝힐 예정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아내도 같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인데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판단은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또 현재 법원 앞으로 양 씨를 중하게 처벌해달라는 진정서가 많이 오고 있다고 하고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대로 청원 등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끔찍한 사건인데 이거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적장애 여성이라든가 그것을 벗어난 여성들의 강제혼 같은 거 이것을 이용하는 성범죄자들 아동성성 성범죄자들 소아 성범죄자들이 그런 사람들만 노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이 우린 가려져 있어갖고 제대로 된 어떤 보호장치가 없는 그리고 이 장모라고 하는 사람도 실제로는 자기 딸이 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공적인 형태로 돌보지 못하니까 어떤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으니까 그나마 좀 잘 됐겠거니 생각을 잘못 생각한 거죠. 맡길 수 있겠거니 이렇게 그런데 절대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고통 속에서 너무나 짧은 생을 살고 간 20개월짜리 아이의 명복을 빌고 계속해서 이 사건 주목해 주시면서 사회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한번 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크람이 여기까지입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